안녕하세요. 송정희 저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수소밭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소밭에 나오고,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낱마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R 공급목도 있습니다. 저 밑에는 화면 상태에서 보면 유튜브 팬분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날름이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낚시할 물은 괜찮아요. 낚시할 물은 괜찮은데,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상에 보시면, 여단을 보게 된다면, 주변 하용에는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또 여러분께서, 낚시는 큰 낚시로 나면,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쓰레기나,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습관을 좀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팬분들께서는, 유튜브 팬분들께서는, 요자리 낚시만 오기만 오시면, 나갈 때 청소시 해가지고 들고 나갑니다. 이랍니다. 저는, 목푼 좀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면서도, 또, 저는 아는대로, 또, 낚시를 안하고 있을 때도, 제가 쓰레기나, 또, 덜고 나가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이렇게, 엠파이에, 좀, 깨끗해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